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최근까지의 장사 물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스터링 35억에 하나 팔렸고요 이거는 뭐냐 저도 몰라서 한번 검색해봅시다 35억짜리가 뭐지? 아 생각났습니다 아 저것은 이제 매회의 힘인데요 이것을 35억에 팔았지요 구매 가격은 35억에 어디 있을 텐데 30억에 샀거든요 30억에 샀는데 아 여기 있다 30억에 사가지고 35억에 그림이 그려서 팔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? 아 여기 있군요 자 하나는 저렇게 팔았고 스펠링 스테이프는 아 10억에 사가지고 50억에 팔았던 것 같습니다 스펠링 스테프의 옵션은 아 여기 있군요 보공보공 올스테트의 마력 9%짜리인데요 40억에 사가지고 50억에 팔았습니다 다음 아이템 나머지는 짤짜리는 제거하도록 하구요 아 62억짜리 이것은 제가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51억에 사가지고 62억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아핵 아핵 잡업입니다 다음 아 34억짜리 이건 옵션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디언인가요 옵션이 매핵 뭐였나 아 매핵 인트였군요 아 여기 있군요 제가 30억에 사가지고 34억에 팔았습니다 장교물이라서 투자를 해보았습니다 정확히 나와있지요 34억의 그림이 그려져서 하나 구매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35억짜리가 있었는데 이걸 안 샀군요 전 매일 인트한 줄이었는데요 이걸 사서 다시 올린다 아 잠깐만요 가능은 한데 아 하지 않겠습니다 야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팔렸군요 아 아 다음엔 물방울석이 있는데요 물방울석이 200 몇십개 정도 팔렸는데요 어 약 50억치가 팔렸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도 1억가 있습니다 아케인 50억 정도에 팔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어 없네 아 지나갔나보다 다 제가 판건데요 이게 1화는 이제 1650에 300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볼까? 사볼까? 해서 샀는데 그것이 3천만원씩 해서 300개 거의 제 것까지 있는거 한 350개 정도가 팔렸습니다 어 자그마치 그러면은 2300 곱하기 350정도 어 거의 80억치가 팔렸습니다 어 근데 팔린게 왜 이렇게 되어있나요 의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컴퓨터 등장합니다 다음 컴퓨터가 등장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팔린 아이템은 어 잡단 이제 샤쿠토스 같은게 팔렸구요 어 제가 최근에 이제 이거는 영상으로 안찍었던거 같은데 럭 15%짜리 해가지고 아 제가 무슨 이유냐면은 럭 15% 아 럭 18%짜리다 18%짜리인데 아 이게 싸보이는거야 V여링이 샀는데 다시 검색을 해봤지 야 그거보다 두개 싼개 더 있는거야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토드에서 판매를 하였구요 이거는 별로 안남았던거 같은데 한 5000정도에서 한 7000정도? 그정도 이득받던거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하프토드에서 판거고 자 다음 다음 뭐 없나요? 플레임표창이 팔렸는데 이건 아마 1.6에 사가지고요 1.9에 다 판거 같습니다 1.9에 해가지고 플레임표창을 팔았고 이것은 제가 거의 본전치기 한거같아 별로 이득 많이 없었던거 같아요 어 이거는 이제 맥 아니면 아이팬턴턴데 그래도 싸게 산건 이득품인거 같고 이건 잘 모르겠다 플레임표창을 4개 팔았고 병아리 데미지 스킨이 팔렸군요 어 그랬었고만 그리고 아 끝인가요? 왜 물방울석 안보이냐? 아 금액으로 보면 되는구나 아 없네요 물방울석이 지워졌나보구나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러면 약 20 280억치 팔린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0억치 재건 또 완전 팔렸고 더 있었는데 영상이 좀 날라가 다 시간이 지나서 날라갔나봐 페이지가 워낙 넓다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어 현재까지 장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사 JC 탈밀 로라 말씀을 eur